안녕하세요 콘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답답 표현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에 답답한 표현들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 내주세요 뭘까요? 소문 해달라 우리 이름만 많이 하죠 저 이번에 가게 오픈했으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? 땡땡 더 월드 월드라는 말이죠 말을 땡땡 해라 뭘까요? 스프라이드 월드 스프라이드 월드 스프라이드 월드 말을 뭔가를 뿌리다 라는 의미죠 그 단어 말을 뿌려달라 즉 여기저기 소문 좀 내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스프라이드 월드 소문 좀 내주세요 바로 지금이야 right now It's about 땡땡 입니다 뭘까요? It's about 땡땡 뭘까요? It's about time 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할 시간이야 즉 지금이 때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's about time 바로 지금이야 딱 알맞은 시간이야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뭔가를 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It's back to입니다 돌아왔다 어딘가로 이거 뭐랄까요? It's back to square one입니다 이 square 하면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우리 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주사위 돌려가지고 쭉쭉 네모난 정사각형 판을 돌잖아요 결국 한 바퀴 돌면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It's back to square one 그러면 원점으로 한 바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린 시작부터 잘못되었어 어린이 표현 많이 쓰죠 우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이런말 하잖아요 뭘까요? You got off on the air Get off 하면 내린다 어떤 버스나 기차에서 내린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내렸다 On the wrong push이면 좀 잘렸네요 F-O-O-T FOOT이에요 잘못된 발로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 발을 잘못 디뎠다 처음부터 잘못 헛디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와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남자 대 남자로 We had a 땡땡 with 힘 그와 함께 난 땡땡 했다 남자로 남자가 어떻게 변할까요? I had a man to man with 힘입니다 A man to man Have a man to man 그러면 남자래 남자로 이야기하다는 의미예요 I had a man to man with him 난 그와 남자래 남자로 이야기했다 소문해주세요 맞죠? 자 단어를 뿌려달라 Spread the word 바로 지금의 뭐죠? It's about 그렇죠? Time이죠 원정으로 돌아갔다 그렇죠? 이렇게 보드게임에서 정상하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? It's back to square one이죠 스퀘어 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린 시작부터 잘못됐어 처음부터 잘못된 발로 내렸어 We got off on the wrong foo 잘못된 발로 우리가 내렸다 그와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남자 대 남자 뭐했죠? 그렇죠? I had a man to man with 힘이었죠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